미치 싶은 민초를 같이 먹자고 해도 아니면 피자에 이 파인애플 올려 먹으라고 해도 좋아. 너가 엄청 좋아. 헐. 미쳤구나.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고백하려고 멋진 말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그 머리가 안 돌아가. 그러니까 오함베리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너가 좋아. 야 너는 너가 키스 해놓고도 놀라냐? 이번엔 도망가지마. 도망가지마. 한참 열이 나고 시근 땀이 났어 이유도 없는데 숨이 다 빠지곤 했어 아파면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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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은 너만 찾았고 가슴은 너만 찾았고 그렇게 넌 나를 비밀이 되었어 들켜서 안 되나 야 너는 이렇게 떨어 널 그리는 일이 내 하루가 더 어려서 왜 놀까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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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